위스키 먹방 위스키를 마십니다 죽을때까지 마셔보죠 11일 이 세션 안들어오세요? 어... 지금 세션이 다른데로 갈렸어요 잠시만요 저 위스키 이거 녹화 하나만 뜨고 갈게요 오우 고개도 흔들어주고 아 이 맛이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식도부터 타 들어가고 있어 위스키 와 이거 뭐야 이게 샷건 맞아? 아 잠시만요 뭐 보여드리려 했는데 세잔 네잔 들어갑니다 어 약간 핑핑 돌자 이제 집은 옛날에 샀어요 다섯 잔째 다섯 잔째 이거 샷건이 이거 샷건인데 이거 봐봐요 탄 저거 샷... 나랑 다르네 샷건이 잠깐만요 야 이거 퍼지질 않지 탄이 이거 샷건인데 여섯 잔째 이거 분명 샷건이라 써지는데 헤비샷건 똑같은 샷건이네 달라요 다르네 나랑 샷건이 다르네 탄이 안 퍼져요 들어간다 일곱 잔 some 니비샷건이 이거 쏟아 구워 자아 여덟 잔째 말아주시구요 나랑 샷건이네 denying 아까 똑같은걸로 한거에요 엽 잠시만요 어 boobs 쥐 않은데 어우 training 아홉 잔 째 어... 어... 제대로 따나... 어... 이거야... 나머지 연패가 이상하게 돼지... 원형이라서... 열전체 말아주입니다. BJ하트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습격이요? 잠시만요... 어... 지금 습격하실 분 계신가요? 열 잔 오케이 마무리인가? 어우 기절했죠. 열 잔 먹고... 공주님...